환경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내년부터 12년간 1조 7,880억 원을 투자해 지방 노후 상수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. 지방 상수도 정비는 지자체 고유 업무이지만 28.8%에 달하는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누수율을 고려해 정부에서 정비 예산을 일부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. 환경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내년부터 지방 상수도 현대화 총사업비를 투입해 정비가 시급한 군지역 22개소를 대상으로 먼저 상수도 계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 우선 추진 지역은 가문피해, 낮은 유수율 등 사업의 시급성과 준비성 등을 고려했으며 이후 시지역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.